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11월 미디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먼저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과 주의사항들을 사전에 배울 수 있는 저작권 무료 특강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광수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강좌는 오는 11월 8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대면 강의로 나도 영상 전문가가 되어보자 어도비 프리미어 편집 교육을 초급 중급 과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초급 강좌는 11월 15일부터 중급 강좌는 12월 6일부터 총 8회로 매주 월수금 2시간씩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디지털 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미디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육 신청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